해외에서 유입된 신조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4일 경기도 인천 서울에서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검체 채취 및 격리 진료 중이며 국가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일 현재까지 확진자 80명 사망자 5명입니다. 2019년 9월 16일 백석중학교 3학년 김보건 학생이 신조호흡기 감염병 확진으로 진단받아 등교 중지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 학생 중 3학년 일반 학생 학년이 신조호흡기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금일 오전 10시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조직 내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타임샘께서는 학급 내에서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이 있다면 사유를 확인하시고 37.5도 지상의 발열 여부 및 기침, 근육통 등 신종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를 파악하여 유증상자가 있다면 보건교사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호흡기 감염병의 주 증상은 보혈과 비침입니다. 가정통신문을 달성하고 보호위험분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임 선생님께서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겠으니 단임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보건수와 통화했는데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협의에는 관리자, 담임교사, 보건교사, 도무부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단임 선생님들께서는 확진 환자와 같은 반, 학생명단,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활동 등을 했다면 같이 활동한 학생명단,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낸 학생명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동실장은 방역물품 관리 및 소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일시적 관찰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네, 일시적 관찰실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은 수업 조정과 학생관리에 대한 조치를 당선생님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체험활동도 감염병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2기 상황이니 자체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서 휴업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신종호흡기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확진되는 학생이 낙인 효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담임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7일 오전 11시 백석중학교 1학년 이건강 학생이 고열, 기침 증상 등 신종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을 보이는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하였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함께 보건실로 와주세요. 오실 때는 학생과 2미터 떨어져서 오시고 다른 학생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창문을 열어 교실을 꼭 환기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대님. 저 몸이 너무 아프고 온몸이 있으시고 아파요. 최근에 환자 발생 지역이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병원 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좀 더 진찰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학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지금 즉시 기가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병원으로 가지 말고 일단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석중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신종호흡기 감염병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환자 발생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등교 중지하고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석중학교 보건교사입니다. 1학년 학생이 오전 11시경에 신종호흡기 감염병 의심으로 바로 등교 중지하고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한 후에 전화드린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이 건강 학생이 신종호흡기 감염병 유사 증상이 있고 최근에 환자 발생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 보건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진 여부 전까지는 등교 중지해 주시고 학원에도 가면 안 됩니다. 외출을 상가토록 해주세요. 등교할 때 징위료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등교 중지 기간을 출석 인정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결과는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인천 지역에서 신종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신종호흡기 감염병의 증상은 기침, 고혈과 같은 증상이 주 증상이라고 합니다. 신종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는 평소 우리가 숨을 쉴 때 후와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잘 씻고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화장지나 물소매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침을 하고 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잘 씻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침이 난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인 개인 물통, 개인 손수건 등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죠? 네! 행정실장님, 오늘 이건강 학생이 신종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로 판정되었으니 학교 내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 행정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학교 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일시적 관찰실, 복도, 화장실, 손잡이 등은 집중 소독하겠습니다. 예산 행정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오후 7시 백섭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 회의를 통해 휴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교감증이 논의까지 신종호흡기 감염병 확진 환자 1명, 의심환자 1명입니다. 학년 학생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만약 언론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대응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알려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생님, 전파 차단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시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중학교는 환자가 계속 늘어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협의 필요할까요? 교육지원청의 문의에 효계나 협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석중학교 구감입니다. 우리 학교에 신종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휴업을 검토 중인데 휴업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보건소 담당자와 시교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오후 7시 백석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 회의를 통해 휴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등을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우려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중학교는 최대 잠복기인 7일간 휴업을 하였고 신종호흡기 감염병 확진자 2명이 모두 완치되어 등교하였으며 휴업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심리지원에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수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학생들은 고춘수업을 통해 수업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휴업을은 방학일수를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학생들이 나근되지 않도록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조역해 주세요.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들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느낀 개선점, 보완점을 간단히 토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